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디에스의 요모조모를 충분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건전한 깊이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꼭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인스턴스 있잖아요 삭제해야죠 안그러면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삭제를 해보죠 저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인스턴스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했는데 삭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안전장치로서 삭제가 안 되도록 해놨거든요 이제 수정을 누르고 이 상세 설정에 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삭제 방지가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계속해서 즉시 적용을 선택하고 DB 인스턴스 수정을 하셔야지만 삭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때의 최종 스냅샷 생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으로 백업해놨던 데이터까지 다 삭제되거든요 즉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스냅샷으로 만든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삭제하기 전에 안전장치로서 우리가 스냅샷을 만들고 삭제하는 옵션이에요 가급적이면 항상 키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신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용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 기능이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 백업은 삭제가 안되고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자동 백업도 삭제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진짜로 삭제할 건지 물어보는데 delete me 라고 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다중 AZ, 다중 가용성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다른 수업에서 간접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건물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중 AZ 옵션을 꼭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서비스가 흥행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바빠지면 데이터베이스의 사양을 높이는 것이 과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어떤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IDS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양을 높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클라우드 컨솔에서 클릭 클릭 클릭만 몇 번 해주시면 몇 분 만에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로 휙 하고 교체가 돼요 이렇게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스케일을 높인다, 즉 스케일 업 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스케일 업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대의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함은 결국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치 인간이 사회를 이루듯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변경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쓰기와 관련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컴퓨터와 읽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컴퓨터를 일단 구분해 놓고 그래도 컴퓨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읽기를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를 여러 대를 붙이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케일을 옆으로 확장시킨다 라는 점에서 스케일 아웃 이라고 부릅니다 AWS 에서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솔루션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로 분산을 해야 될 만큼 성공한 서비스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목해 볼 만한 기능은 IDS의 여러 데이터 제품 중에 Aurora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Aurora는 AWS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요 특이한 점은 MySQL과 PostgreSQL과 호환된다는 것입니다 MySQL 또는 PostgreSQL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그대로 Aurora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AWS 측에 따르면 Aurora는 MySQL보다는 5배 빠르고 PostgreSQL보다는 3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Oracle이나 SQL 서버와 같은 고가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10분의 가격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상용 서비스들의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 스토리지의 용량을 최소 10GB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10GB로 세팅을 해놓으면 10GB가 꽉 찼을 때 자동으로 10GB가 늘어나는 식으로 64TB까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용량이 꽉 찼면 어떻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Aurora Serverless라는 버전이 출시되는데요 이것을 쓰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지 않은 동안은 말하자면 컴퓨터가 꺼져 있습니다 그럼 과금이 안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 시점에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켜지면서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면 되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용량이 많아지면 더욱 높은 사양의 컴퓨터로 자동으로 교체되는 소위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본질적이지는 않은데 가장 어렵고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작업을 AWS에게 맡기고 데이터 자체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AWS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자신도 모르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